호주에서 일하기 호주에서는 피고용인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급여 금액, 휴가를 받거나 근무 중 휴식을 취할 권리 등 근무 조건,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보호 호주의 직장 규정은 해외 출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의 체류 기간이나 비자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모든 고용주들은 이들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고용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및 피고용인은 더 낮은 임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고용인은 음식, 의복, 혹은 숙소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돈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검토되며 일반적으로 7월 1일에 인상됩니다. 피고용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 취할 수 있는 휴식,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총시간 등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공정근로원부지문은 무료정보 및 조언을 고용주 및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하여 호주의 직장법규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공정근로원부지문에 연락하여 임금, 혹은 기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고용주일 경우 공정근로원부지문은 여러분이 피고용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에 131450으로 연락하여 한국으로 무료로 저희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